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에서 받침은 폭받침 14개 쌍받침 2개 겹받침 11개로 모두 27개가 쓰이지만 대표 받침 7개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양은 다르지만 소리가 같아서 헷갈리는 받침을 공부하겠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소리가 같은 대표 받침 기역, 대표 받침 디귿, 대표 받침 비읍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받침 기역입니다. 받침 기역, 쌍기역, 키읔은 모양은 다르지만 대표 소리가 기역으로 윽!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낱말의 뜻에 맞는 받침을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표 받침이 기역인 낱말과 문장을 비교하며 공부하겠습니다. 낱말, 낙지 낱이, 낚시 메밀묵 묵다는 각각 기역, 쌍기역 받침을 쓰지만 읽을 때는 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낙지 낚시 메밀묵 묵다로 읽습니다. 낱말 낱말 들력 새벽력 부엌은 키읔 받침을 쓰지만 읽을 때는 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들력 새벽력 부엌으로 읽습니다. 문장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낙지는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에서 낙지의 낙은 기억받침을 쓰고 낙 하고 읽습니다. 문장 아버지는 낙지를 좋아하신다에서 낙지의 낙은 쌍기역받침을 쓰지만 낙 하고 읽습니다. 문장 메밀묵으로 묵밥을 만들었다에서 메밀묵의 묵은 기억받침을 쓰고 묵 하고 읽습니다. 문장 긴 머리를 끈으로 묵다에서 묵다의 묵은 쌍기역받침을 쓰지만 묵 하고 읽습니다. 문장 새벽력에 간신히 잠이 들었다에서 새벽력엔 늑은 키읍받침을 쓰고 늑 하고 읽습니다. 문장 들력에서 누런 벼가 익어간다에서 들력엔 늑은 키읍받침을 쓰고 늑 하고 읽습니다. 문장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에서 부엌에 억은 키읍받침을 쓰고 억 하고 읽습니다. 다음은 대표 받침 ㄷ입니다. 받침 ㄷ ㅅ ㅈ ㅊ ㅊ ㅌ ㅌ ㅌ ㅌ은 모양은 다르지만 대표 소리가 ㄷ으로 ㄷ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낱말의 뜻에 맞는 받침을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표 받침이 ㄷ인 낱말과 문장을 비교하며 공부하겠습니다. 낱말 따달 낮 낮잠은 각각 ㄷ ㅅ ㅈ 받침을 쓰지만 읽을 때는 ㄷ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따달 낮 낮잠으로 읽습니다. 낱말 딱 낱말 낱타는 각각 ㅊ ㅌ ㅌ 받침을 쓰지만 읽을 때는 읏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낱 낱말 낱타로 읽습니다. 문장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낱으로 별을 배다해서 낱은 ㅅ 받침을 쓰고 낱 하고 읽습니다. 문장 논의 나달이 떨어져 있다 해서 나달의 낱은 ㄷ 받침을 쓰고 낱 하고 읽습니다. 문장 아기가 낱가림이 심하다 해서 낱가림의 낱은 ㅊ 받침을 쓰고 낱 하고 하고 읽습니다. 문장 낱말 카드로 공부합니다. 낱말에 낱은 ㅌ 받침을 쓰고 낱 하고 읽습니다. 문장 피곤해서 낮잠을 잤다 해서 낱잠의 낮은 ㅈ 받침을 쓰고 낱 하고 읽습니다. 문장 얼룩말이 새끼를 낱타 해서 낱타의 낱은 ㄷ 받침을 쓰고 낱 하고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받침 ㅂ 입니다. 받침 ㅂ 피읍 은 모양은 다르지만 대표 소리가 ㅂ 으로 읍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낱말의 뜻에 맞는 받침을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표 받침이 ㅂ인 낱말과 문장을 비교하며 공부하겠습니다. 낱말 혈압 우리집 앞치마 집시는 각각 ㅂ ㅂ 받침을 쓰지만 읽을 때는 ㅂ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혈압 우리집 앞치마 집신으로 읽습니다. 문장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문장 혈압약을 매일 먹는다 에서 혈압의 압은 ㅂ 받침을 쓰고 압 하고 읽습니다. 문장 우리집은 한옥이다 에서 우리집의 집은 ㅂ 받침을 쓰고 집 하고 읽습니다. 문장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에서 압은 ㅂ 받침을 쓰고 압 하고 읽습니다. 문장 집신도 짝이 있다 에서 집신의 집은 ㅂ 받침을 쓰고 집 하고 읽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는 같지만 뜻에 따라 다치미 모양이 달라지는 낱말을 공부했습니다. 헷갈리는 낱말을 문장과 잘 연결하여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녀석 시작 você 呢 lock Jahren ول 그것 예 ADE усл ак